라디오 뉴스에 따르면,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가수 송가인이 일본 데뷔곡의 데모 녹음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음악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일본 시장에서 그녀의 재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송가인의 데뷔 싱글의 음악감독을 맡은 윤명선 작곡가는 데모에 대해 솔직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윤명선 작곡가는 송가인이 녹음을 완성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두 가지 주요 약점을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 송가인의 일본어 발음이 아직 정확하지 않아 노래할 때 가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새로운 언어로 전환할 때 모든 아티스트가 겪는 어려움으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약점은 송가인의 노래 스타일이 일본의 앵카보다 한국의 트로트 스타일에 더 가깝다는 점입니다. 앵카는 트로트와는 다른 감정 전달 방식과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명선 작곡가는 두 가지 개선점 외에도 송가인의 음색, 보컬 기술 그리고 노래의 감정 전달에 대해 매우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는 그녀가 일본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윤명선 작곡가는 녹음 과정에서 송가인의 퍼포먼스에 대해 놀라움과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송가인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해냈다고 밝혔습니다. 윤명선 작곡가는 처음에는 송가인이 데모를 완성하려면 약 10번 정도 녹음을 반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송가인의 놀라운 뛰어남은 그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몇 번의 녹음만으로도 그녀는 거의 곡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윤명선 작곡가는 한 번만 더 녹음하면 데모가 완벽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송가인의 빠른 학습 능력과 성실한 작업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언어적인 어려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음악 스타일에도 신속하게 적응했습니다. 송가인의 헌신과 끊임없는 노력은 윤명선 작곡가로부터 인정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송가인이 일본 음악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하며 그녀의 재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송가인의 일본어 실력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녀의 음악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